영등포구가 지역 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시설별 총괄재난관리자 지정,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수립시행, 초기 대응대 운영 등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했습니다. 또한 타임스퀘어를 찾아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와 합동점검을 진행해 시설 관계자들이 쉽게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숙제할 수 있도록 직접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. 아울러 연말연시 인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더현대 등 인파 밀집시설을 방문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했습니다.